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 진짜 지밖에 모르는 정말 그지같은 그런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한테 프로포즈 받고 울었어요. 진짜 너무 그지같아가지고 그런건데 오히려 이게 감동받고 좋아가지고 그런줄 알고 더더욱 미쳤날뛰던 놈. 바로 전남친 됐죠 뭐. 꺼져. 원제. 꽃없는 프로포즈라 거절했어요. 이거 이미 다 끝난일이고 당연히 부질도 없는 상태지만 그냥 제 마음이 그래서 하소연 좀 하려고 들어왔어요. 저는요. 이 사람과 얼마전까지 연애를 하는걸 하면서 꽃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던게 정말 몇번인지 모르겠어요. 셀수도 없습니다. 제 생일도 그랬고 1년차 2년차 3년차 그런 기념일 때도 못받았고 크게 싸우고 화해를 했을 때도 못받았고 특히 저 말고 이 사람이 큰 잘못을 한 뒤에 저를 달래줄 때조차 없었어요. 정말 사귀면서 꽃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분들 중에 엎드려 절 받는거 이거를 좋아하는 분은 감히 제 생각인데 한 분도 절대도 절대로 없으리라고 봐요.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절 받는거 이런거 싫어요. 하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걸 꼭 받고 싶었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오빠 내가 꽃을 정말정말 좋아한다. 그러니 이런 나를 위해서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사주면 안될까? 나 진짜 오빠한테 그거 받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이 말을 시작했던게 벌써 4년입니다. 정말 그 이후로 수도 없이 말했지만 단 한 번도 안 사줬어요. 그랬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하자 이러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 남자한테는 꽃 한 송이가 없더라구요. 맞아요. 그냥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꽃을 사는건 돈 낭비고 돈을 버리는 것이다. 차라리 그걸로 맛있는거 사 먹는게 훨씬 더 나았다. 늘 돈이 아깝다고 했던 내 전남친아. 꽃은 모조리 다 그지같은 상술일 뿐이라며 대동강에서 물을 떠다 파는 봉이 김선달의 비유를 해대던 전남친아. 누가 그걸 모르냐? 그거 못 먹는거 나도 알아. 누가 꽃을 먹니? 다 알고 잘 말리든 어쨌든 나중에 결국 다 버려지는 것도 알아. 근데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니 여친이 바라는거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좀 사줘도 되는거 아니었냐? 설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너한테 그걸 바란거 같아? 얼마 하지도 않는거 한 송이.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 평소 내가 꽃 엄청나게 좋아하는거 뻔히 다 알면서 빌어도 안되고 울어도 안되고 아니 어떻게 단 한 번은 안 사주냐 4년 넘게? 너한테 프로포즈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니까 감동받아가지고 좋아서 우는 줄 알고 더 난리쳤던 전남친놈아. 그리고 내가 바로 꺼져 거절하니까 당황해했던 인간아. 정말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냐? 너랑 결혼했다가 그지같은 남녈이 너무나 뻔히 보이니까 너랑 결혼 안한다는거야.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거 하나도 절대 안 사주는데 너같은거랑 내가 결혼을 왜 하겠니? 안그러니?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제목보고 나는 쓴이 욕하려고 들어온건데 미친거 아니야? 진짜 그지같은 놈이네. 정말 잘 헤어진거에요. 2번 이거 이 그지같은 비참한 마음 뭔지 나는 잘 알거 같아요. 평소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고 말했던 것들은 아예 깃등으로도 안듣고 그냥 지 하고싶은 말 혹은 행동만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에 대한 존중 아예 하나도 없는거고 그냥 무조건 지가 하고싶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요. 100%야. 그리고 쓴이의 경우 그걸 확인할 순간이 바로 프로포즈 꽃으로 재확인을 한거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대댓긋 5년동안 만났던 남친한테 나도 꽃 한번 받고 싶다고 진짜 노래를 불렀다랬죠. 특히 우리가 장거리 연애라 꽃 이거 사주고자 하면 언제든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였거든. 그런데 오만가지 그지같은 핑계를 내면 진짜 한 번은 안 사주더라고. 그러다 슬슬 결혼이야기 나오고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갔거든요. 그렇게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조화를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 야 이거 하나 골라봐 이지랄 해대는데 와 이 순간 정말 모든 정이 한순간에 다 떨어지더라고. 생화도 아니고 조화 그것도 선심스도 골라봐 그 표정과 말투 지금 생각해도 개빡쳐요. 지말로는 뭐라더라 꽃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거니까 어디서 사주든 상관이 없는 거고 특히 조화의 경우 기념삼아서 캐리어에 넣고 가도 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바로 헤어졌어요. 나는 이 새끼한테 생화도 아니고 고작 조화만도 못한 존재구나 싶더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냈습니다. 2번 남자 본인 기준에서 꽃은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이건 프로포즈 아니야 그것도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꽃을 좋아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이랬다? 진짜 이기적이다. 정말정말 잘 헤어진 거예요. 3번 인간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무조건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게 답이다 이러는 사람들은 애초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집이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피할 수 있다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옆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꽃꽃 이러면 에이 씨 알았어 알았어 사줄게 이러면서 한 번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4번 헤어진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상대가 뭘 좋아할까? 말 안 해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사랑이야. 상대가 이렇게 구글까지 해도 자기 주장만 밀고 나간다는 건 이 새끼는 안 봐도 뻔한 놈이죠. 아니 무슨 비싼 명품백이나 외제차도 아니고 그냥 꽃 한 다발 아니 한 송이조차 그렇게 그렇게 아까웠을까? 5번 이 정도면 그냥 기싸워만 하는 거죠. 딱 그런 놈인 거야. 자기 배우자보다 지가 가지고 있다는 그 거지같은 신념이 무조건 먼저인 것들 있죠. 6번 남자들 중에 꽃이 가성비 있고 쓸모가 있는 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 그거 다 낭비고 쓸모 없는 거 다 알아. 그렇지만 이 꽃으로 한 번이라도 내 여자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조카니까 사주는 거 아니야. 이야 대박이다 진짜. 6번 허허 아직도 이런 등신 같은 놈들이 있다니 참 안타깝구만. 잘 들어라. 형이 꿀팁 하나 줄 테니까. 꽃 그거 한 2만 원이면 사. 또 귀걸이나 목걸이도 마찬가지. 연예인 드라마 협찬하는 거 인터넷 잊어보면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널리고 널려서 여친에게 선물은 말이지 특별한 날에만 사주는 게 아니라고. 그걸로 그 날 하루를 특별하게 해준다. 알겠어? 뭐 혹으냐고 아니 내가 언제 뭐 매일 사주라고 했냐? 그냥 몇 달에 한 번 이 정도는 다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기념일 아니라도. 모텔에 기어 들어갈 때는 죽어라 돈 갖다 바치고 어? 그 돈은 그렇게 아깝냐? 어이구 등신들. 7번. 야 나도 남자인데 진짜 거지 같은 놈이네. 프로포즈가 아니라 그냥 기싸움을 한 거요. 만나면서 저렇게 선 선을 타는 행동 한두 번 아니었을 거고 아마 스니가 많이 져주면서 만났던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야튼 이제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스니의 선을 알았으니까 전략을 수정해가지고 즉 한 칸 낮춰서 트라이를 시도하겠지 뭐. 최소한의 양보로 지가 얻어낼 수 있는 극상화는 어디인가를 그걸 찾기 위한 실험의 연속 말이지. 계속 실험 대상 되어줄 필요 없고 그냥 헤어지면 간단한 겁니다. 8번. 나도 남자인데 이거는 무조건 헤어져야 나도 남자인데 이건 무조건 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렇게 빌드 꽃 한 번 사달라는 걸 끝까지 안 사주고 프로포즈까지 마찬가지 끝끝내 안 사주는 놈이라. 장담하는데 절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놈이 아니에요. 특히 스니가 거절을 하니까 황당해한다는 걸 보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게 거의 뭐 지능장애 수준이네. 상대가 좋아하고 원하는 건 전혀 고려 안 하고 지 혼자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만 가지고 생색낼 그런 양아치 새끼들 말이지. 후기 그냥 푸념이 좀 하고 싶어서 올려본 글인데 이렇게나 많은 댓글들이 달리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 문맥을 전혀 이해 못하는 댓글들은 그냥 제가 알아서 걸려가면 볼게요. 전 남친한테 연락은 계속 오고 있지만 제가 안 받고 있어요. 차단을 해도 계속 번호를 바꾸네요. 그리고 전 남친과 겹치는 지인들한테 조금 털어놨더니 오히려 전 남친이 불쌍하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깟 꽃 하나로 결혼 같은 중대사를 망쳤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그걸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안된다 이럽니다. 4년이란 그 긴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고 제가 남친 인생을 망쳤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남자의 결혼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 이건데 아니 지금 이게 꽃 그 자체가 아닌 걸 왜들 모르는 거지? 그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여하튼 저 인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길래 잠시나마 그리고 혹시나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역시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며 마음을 완전히 다잡았어요. 그리고 프로포즈는 어떻게 받았냐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그냥 말로 받았습니다. 말로 평소처럼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연애도 오래 했고 슬슬 애를 낳을 수 있는 황금 시기도 지나가는데 나랑 결혼해야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식당 측에서 케이크를 가져다 주는데 케이크 옆에 있는 접시에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써있는 걸 보고서야 아 지금 이 인간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실은 제가 평소에 아이를 워낙에 좋아하는데 그걸 이 사람도 알아요. 특히 이왕이면 20대에 낳고 싶다 이런 말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 말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이라는 게 오히려 제가 더 훨씬 급할 거라고 착각을 했나 봐요. 제 나이 27살인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28살에 결혼하고 29살에 애를 낳을 수 있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모든 정이 다 떨어졌죠. 30중반이 되어가는 진아이는 생각도 안 하나 봐요. 특히 이런 와중에 당연히 제가 좋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집 얘기, 청약 얘기, 혼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이때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거지 같아가지고 운 거였어요. 생각을 해보니 그렇더라고 이 인간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게 다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미친 와 후기 보니까 꽃이 문제가 아닌데요? 덜덜덜덜 2번 아니 내 여자가 꽃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한 번을 안 사? 돈이 아까워서 그런가? 아니 설령 돈이 없어도 그래 내가 그놈이라면 어디 가서 따와가지고라도 주겠구만 미친 끌 끌 3번 아니 뭔 소리야 그럼 누구는 4년이란 시간 안 벌인 줄 아는 거야? 그리 불쌍하면 그 겹치는 지인들한테 구제를 하라고 하세요. 잘 탈출하신 거고 근데 야 식당 측에서도 두근두근 했겠다. 끌 끌 끌 4번 케이크도 그래 지가 나중에 다 처먹으려고 했던 게 뻔히 보이네 어우 진짜 개 극혐이다. 5번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케이크가 끝이었어요? 아니 그래 꽃은 그릇다 쳐 반지나 목구름도 없었어? 그냥 그게 다야? 6번 안 그래도 거지 같은데 추가 내용 보니까 더 극혐이네. 딸 딸 딸 딸 야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꽃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꽃 안 사줍니다. 대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꽃 대신에 비싼 대게를 사줄게.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그렇게 사주기 싫었으면 대신 그걸 덮어버릴 수 있는 뭔가를 해주면 돼요. 아니 그걸 떠나서 저렇게 좋아하면 해줄 수 있는 거야.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꽃 사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지 하 아니 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나쁜 놈들은 가식이라도 뜹니다. 보통 사주기 싫어도 사줘요. 그런 가식이라도 떨어.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그때 본생을 드러내든 하는 건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다는 건 뒤가 없다는 거지. 진짜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얕잡아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갑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위선을 뜰 수 있는 그 머리조차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잘 버린 거예요. 감사합니다.